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자음 스, 쓰, 즈, 쯔, 츄의 첫소리를 구분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분해야 되는 자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번을 나누어서 할 거예요. 오늘은 스, 쓰, 즈, 쯔, 츄 이렇게 구분하는 기본 문제를 풀어보고 다섯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스, 쓰 구분입니다. 사, 넘버 4지요. 사, 그 다음에 싸우다, 그러니까 쓰가 되겠죠. 시소, 시가 됩니다. 시, 수저, 수저, 수, 쓰레기, 쓰레기, 쓰지요. 사고, 사고, 사입니다. 쓰러지다, 쓰러지다. 사다리, 사다리. 스파게티, 스파게티. 사자, 사자. 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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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, 소. 다음은 제, 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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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. 재채기, 재채기. 재와 쟤 중에서 재입니다. 찌그러지다, 찌그러지다. 지구, 지구. 찌개 찌푸리다 자다 지도 찌르다 주스 쭈그리다 쭈그리다 지우개 쥐 쥐 다음은 스즈츠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주차장 주차 주입니다 체리 츠바람이 나죠 자리 즈입니다 시계 스바람입니다 체조 츠바람입니다 스케이트 스바람입니다 조개 즈소리가 납니다 조 세수 스소리가 납니다 차 츠입니다 치즈 츠입니다 새우 스입니다 저리가 저리가 즈입니다 저리가라고 하고 있죠 밖으로 나가라 저 저 그 다음에는 전부 다 합해보는 문제를 스하고 쯔 구분하는 걸 해볼게요 강한 소리입니다 시 시 짜다 짜다 싸우다 싸우다 싸다 쪼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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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러지다 쓰러지다 쭈그리다 쭈그리다 찌르다 찌르다 쓰레기 쓰레기 찌꺼기 찌꺼기 쓰다 쓰다 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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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스 쓰 즉 쯔 츠를 구분하는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스와 쓰 쯔와 쯔 스즈 츠 쓰 쯔 쯔를 구분하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문제를 찾아뵙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네